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원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사활 문제죠? 흙이 사는 방법. 지금 백이 젖혀온 상태에요. 이때 흙이 자라야 됩니다. 재미나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수 읽게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재미나게 산다. 여기서 막는 수는요. 막는 수는 단수당하고 뭐 있든가 따든가 뭐 따도 별별이 없지만 이어 볼까요? 가만히 젖히면요. 어디 둘 것이 없어요. 양단수를 피해야 되는데. 이거 안되죠? 그렇다고 이렇게 두면 이것도 죽구요. 꼼짝 못합니다. 따도요. 이쪽을 젖히면은 이 양단수 때문에 지금 어디 둘 것이 없습니다. 이게 죽었죠? 그러면 이렇게 놔볼까요? 이렇게 놓으면요. 어떻게 어떻게 둘까요? 이때는 이렇게 또 젖힙니다. 양쪽을 젖혀서 백이 지금 집 모양이 자꾸 없어지는데 막아야 되는데 단수 따도 죽었죠? 음... 이 젖히면 막아도 죽고 이렇게 놔도 죽고 다른 곳도. 여기도 볼까요? 치중. 치중으로 죽습니다. 지금 흙이 놀 자리가 없어요. 막으면 단수 죽었죠? 네 안됩니다. 그러면은 흙이 재미나게 사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젖혔을 때 흙이 이렇게 둡니다. 어? 모양이 이상하네요. 야 여기서 지금 백이 또 한 번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? 이때는 막 어디 막는다던가 다른 데 두면 안 돼요. 또 한 번 차렷. 요 형태를 갖추면은 아 묘합니다. 단수처도 있고 단수처도 있고 크... 무슨 로봇 같네요. 자 살았죠? 그래서 관건은 1로 두고 백이... 뭐 이런데 이거는 잡아서 안되죠?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살았습니다. 살았죠? 이거는... 예... 이게 죽었기 때문에 안됩니다. 그래서 여기 젖혔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두는 수 요 1, 3을 알면은 거기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 원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